이 전에는 2000년경에 나온 베르나를 몰았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 숄더체크를 반드시 해야 했습니다. 사이드미러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위험을 알려주는 경보장치가 아예 없었기 때문입니다. 지금은 소나타 DM8을 몰고 있습니다. 차로를 바꿀 때 깜빡이를 켜면 그쪽 방향으로 근처에 차가 있으면 경고음을 내줍니다. 그래도 저는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는 항상 숄더체크를 합니다. 그 이유는 두가지입니다. 첫째, 기계는 언제든 고장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둘째, 소나타 DM8이 경고를 해주는 범위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. 누군가 칼치기를 할 때도, 누군가 한꺼번에 여러 차로를 바꾸려고 할 때도 경고를 해주는지 여부를 저는 잘 모릅니다. 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실험을 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소나타 DM8에는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는 것을 계기판에서 보여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오른쪽 깜빡이를 켜면 오른쪽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, 왼쪽 깜빡이를 켜면 왼쪽 사이드미러로 볼 수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. 이것을 계기판 사이드미러라고 부르겠습니다. 저는 이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. 소나타 DM8의 시승기를 여러 편 보았는데, 이것이 마음에 든다는 사람도 있었고,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.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계기판 사이드미러가 숄더 체크를 안 하도록 유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. 오른쪽으로 차로를 바꿀 때 사이드미러를 보면 자연스럽게 고개가 돌아갑니다. 그 상태에서 고개를 오른쪽으로 더 돌리면 숄더 체크가 됩니다. 차로를 바꿀 때 계기판 사이드미러를 보는 습관이 들면 숄더 체크를 하기가 더 귀찮아질 것 같습니다. 제가 걱정하는 위험성이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서 이 기능을 장착한 것일 수 있습니다. 만약 그랬다면 그 근거를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이 기능 때문에 무시할 수 없을 정도의 위험성이 추가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, 안전보다는 간지와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본 것일 수 있습니다. 저는 자동차 전문가도 아니고 운전 전문가도 아닙니다. 그냥 제 생각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. 여러분의 의견이 궁금합니다. 소나타 DM8 정도의 안전보조장치가 있다면 굳이 숄더 체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? 계기판 사이드미러가 숄더 체크를 안 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는 제 생각에 동의하시나요? 자세히secorie ,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